우리 집에 언제 올라왔니 내 맘속엔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우승했네 난 그때 준비한 내 난 좀 놀랐는데 사실 이런 건 좀 실례인데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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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지는 않아 그러나 자만 보내려 내일은 나도 가볼 수 있을까 가만 가만 좀 더 가까이 와 너의 마음을 붙들이면 웃으면서 문을 열어야 돼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끼리만 창피한 것을 자랑거리는 단백성은 비밀 너랑 나랑 말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처음에 또또또또또또또또 너 얘기해줘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나 이젠 나도 점점 자연스러워 내 눈에도 내가 사랑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어른데 나 그러므로 나 아주 싫을 때 아무한테도 못한 말이 있어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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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가까이 와 사실은 정말 반가웠어 네가 내게 걸어 들어올 때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 말 창피한 것들 자랑거리들 산댁성은 비밀 너랑 나랑 말 어머머머머머머머 처음에 뚜뚜뚜뚜뚜뚜뚜 더 얘기해줘 이런 너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말도 없이 또 날 찾아와 준비가 안 돼 날 흔들어 날 딱하지 난 사기 캐릭 너와 함께며 완벽해 me 아빠가 보면 난 큰일이 나 이렇게 내 마음이 열리나 봐 이제 너는 지금 어떡해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 말 창피한 것을 자랑거리는 단백성은 비밀 너랑 나랑 말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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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너 얘기해줘 말인 너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